사실 최근 작품이었죠, 악귀. 이것도 저도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이게 처음 캐스팅을 봤으면 좀 고민이 많으셨나요? 참 어려웠지만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가 자살하려고 하면 주인공이 가서 구해주는 게 보통 첫 스타트인데 이 친구는 구해주러 갔는데 결국 못 구해주면서 이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사건 사고를 들었을 때 보통 멀리서 그냥 가슴 아파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서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진해졌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기리고 기억하는 그래서 그런 장소들에 가서 마음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이 부산 쪽이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장소에 가서 조금 꽃 하나 놓고 그냥 마음 들이고 오고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군가를 기억하고 기리고 마음 들이는 게 정말 영원히 위로받을 수 있을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들, 그런 발걸음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간 것 같아요. 정세 씨가 그 역할도 그렇습니다. 뭔가 그 지적인 분위기에 이 좀 그 카리스마와 그 매력이 그 악귀에서 진짜 제대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제 악귀보고 정세 씨에게 이런 댓글들을 좀 써주셨습니다. 오정세 잘생겨보이는 건 정상이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상해 악귀 이후로 잘생겨봐요. 악귀가 나한테 온 건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겁니까? 이게 원래 잘생긴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악귀가 좀 쉬웠다고 이분 얘기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푸리지 않는 숙제 같은데요. 가장 기분 좋은 댓글이나 칭찬 같은 거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기분 좋은... 없어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이... 이게 유머예요. 오정세 씨의 유머. 여러분!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세 씨가 기억에 남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댓글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정세 씨의 필모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영화가 78편, 드라마가 30편 작품 수가 정말 많아요. 이게 그 1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기 전에 1000번이 넘는 오디션을 봤다고 그래요? 그냥 들어가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면 다 프로필을 내고 오디션을 10번을 보면 한 번이 되고 뭐 이러니까 한 100번 이상 돌려야지 한 번이 되는... 예전에는 똑똑하고 이제 들어가서 저 배웁니다 하고 이걸 갖고 오기까지가 되게 쑥스러운... 그래갖고 초반에는 그냥 전단지 넣듯이 밑에다 쭉 넣고 이렇게 도망오고 아, 본 틈에다가? 근데 보니까 또 다른 가게고 중국집에다 넣기도 하고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필모가 이렇게 100여 편이 되지만 초창기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배우 그렇게 좀... 오정세, 키맷... 막 쭉 있던 경력사... 이 공란인 거예요. 없어서 기억에 남는 첫 경력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화 거미집, 민식 역, 3차 오디션까지 감! 그러니까 떨어지긴 했으나 나는 3차까지 간 사람이다! 민식 역을 내가 한 건 아니라! 3차까지는 붙은... 오디션 3차까지는... 3차까지는 했다! 이게 첫 경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센스있든 이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채워가야 되죠!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면 약간 조금... 그러면 좀 약간... 이 친구 좀 허세있네 약간... 혹시 좀 많은 오디션을 봤지만 기억에 남는 오디션 있습니까? 아, 살인의 추억도 정말 저한테 살인의 추억... 어? 나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디션을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봉준호 감독님이 어떤 색깔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편 영화 찍었던 스태프한테 저한테는 고급 정보 거기에 신인 배우를 한 명 구하는데 약간 좀... 그 역할인가? 향수기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향수기 목을... 꽉... 꽉... 졸랐다! 그거 캐스팅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 좋을 거다! 이 얘기만 듣고... 고급 정보를 스태프한테 들으신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준비를... 했어요! 보통 이제 형사일 역할하고 자유변기 있으면 하나 해주세요! 아, 예, 자유변기 준비했습니다! 뒤돌아서 준비해간... 김을 여기다 붙이고... 안 나왔대요! 저는 뭐... 그런 색깔의 그런 영화인지 모르고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는 약간 전형적인 우리 이제 꽁트에 나오는... 꽁트에 나오는 그런... 연구형... 네, 연구형을... 안 나왔대요! 네, 맞아요! 그거를 연기를 했는데 아, 이게 대사를 좀 주셨으면 이게 좀 느낌을 조금... 받으셨을 텐데... 이게... 아... 대사를 주셨던 건 형사 역할! 단역대사만 주시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자유변기 해보라고 했을 때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고 신인배우를 뽑으니까... 뭔지 알겠다! 아, 그러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거구나! 이쪽에서는 모르겠지 생각했는데 나 혼자... 그 고급 정보를 듣고... 안 넘었대요! 네, 고급을 했던... 좀 중간에 끊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되게 길게 보시더라고요! 자르셨나! 자르셨나! 어, 됐나? 했는데... 영화를 보고... 정말 숨고 싶었었던... 네...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합격한 오디션이 있습니까? 시크릿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그때는 약간... 마약에 찌든 하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모든 걸 다 설계한 어떤 사기꾼! 이중인격자 역할이었는데... 그 오디션을 조금... 기억에 남게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션 볼 때? 시작하세요! 했을 때 이제...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그냥... 제 얘기 조금 한 5분 정도만 하다가...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 그러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아, 저는 사실 뭐 이래, 이래, 이래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고... 사실...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되게 히키꼬모리처럼 그냥... 집에만 있는데... 조그맣게 집에... 햄스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가장... 저에게는 가장 유일한 친구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사실 이 친구랑... 같이 왔다! 같이... 데리고 가고... 저는 사실... 좋은 배우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고 싶다... 하는데... 이제 햄스터가 막 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제가 일어나서... 햄스터를 막 밟어... 그래서 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소리 지르냐고... 하면서 막... 밟... 벗어서... 카메라 보고... 아, 잠깐만...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자유 연기의 시작이었던... 그 시크릿이랑... 캐릭터의...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면서... 제 자유 연기가... 자연스럽게 연기를 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햄스터를 밟는 액션은... 안 했지만... 저쪽에서는... 이중의 인기요? 되게 약간... 좀 놀래... 심사위원들은 좀 놀래시고... 아, 그러면...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오디션 노하우다... 와... 근데 저는 순간... 약간... 보면서... 그래서... 어... 왜... 햄스터 밟은 건... 왜 얘기하시지? 나 이제 처음에... 어, 뭐지? 햄스터를 데려갔는데... 그걸 왜 발... 그게 다 연기야? 연기지... 와... 우와... 와, 근데 이게 진짜... 남다르다... 이게 어떻게... 이 오디션에 내가... 사람들의 눈에 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탄생한... 하...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서 뭐... 일도 하실 때도 있고... 소문이 많이 났대요... 워낙 잘 도와주신다고... 어렸을 때는 거의... 일을 했었고요... 슈퍼에서 배달도 하고... 카운트도 보고 많이... 마이크도 잡고... 마이크는 왜 잡는 거예요? 세일! 뭐 뭐 있습니다, 뭐 뭐 있습니다... 슈퍼가 좀... 주소가 크신가 보네요? 아, 동네에 있는... 큰 마트구나... 마트 말고 슈퍼인데... 조금 내부가 넓어서... 과일도 팔고... 생필픔도 팔고... 아... 그냥 슈퍼가 아니네... 마이크 잡으시면 주로 어떤 멘트든 좀... 어떤 멘트 좀 하세요? 제가 자른 환경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그래도 뭐 할 텐데... 내가 자라온 환경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모르고 되게 불편해서... 초반에는... 무선 마이크라서... 2층 가서 그냥... 혼자 구석에서... 막... 어떤 멘트를... 모르겠어요... 뭐가 싸고 뭐가 싸고... 되게... 되게 힘들게 막... 자, 지금 또 과일 코너에서... 뭘 세일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근데 그것을 되게 서투르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연기하시는데도...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오시는 손님들... 이런 또 이제... 각자의 캐릭터가 있고... 모습들이... 연상이 돼서... 연기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24시간 슈퍼였었는데... 아침 7시에... 그분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소주를 이렇게... 따서... 그 자리에서... 두 번의 완샷을... 헉! 하고... 천하장사 소세지 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 속으로... 저분은... 출근하시는 걸까? 퇴근하시는 걸까? 퇴근하시는 걸까? 궁금하고... 작품 속에서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러는데... 현실 속에서 보니까... 아, 저런 분들도 계시고... 저런 분들의 생활은 어떻고... 저 사람의 지금 정서는 어떨까? 이런 저런 많은... 고민들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손님들 때문에... 캐릭터를 완성...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연기도 연기지만... 이제 정세 씨만의 좀... 따뜻함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친구와 같이 놀이공원... 네... 너무 많이 화제가 됐지만... 네... 내 이름은 문상태... 엄마... 나...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문상태야, 문상태야, 엄마... 나만 없으면 된다고... 나만... 나만 죽으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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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 그래서 그때 강에서... 나 강에 빠트렸지... 그 만남 자체가... 제가 먼저... 손 내밀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태라는 인물로... 드라마 안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씬을 보고... 범준이가... 어? 나... 상태 만나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전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게... 가서 만나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놀이공원에서 진짜... 이제 하루를 두 분이 좀 보내셨는데... 범준 씨를 위해서 상태 캐릭터 그대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오정세로 같이 놀아야 될까요? 상태로 놀아야 될까요? 어머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범준이의 눈에는 상태가 더 들어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준비는 해 갔었는데... 만나니까 제 상태로 오롯이 그날 하루 같이 놀게 됐죠... 제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준 느낌이 아니라... 제가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고... 이게 이제 그 백상 수상 소감 때...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가자...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한 번 또 가자... 이 약속도 또 지키셨다고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헤어서 같이 또 같이... 범준이가 저를 케어해 주는 느낌이... 네... 무서운 걸 타면 안 무서워도 해 주고... 고마워, 너로 인해 내가 안전함을 느껴... 속으로... 네... 상태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인물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데 제일 큰 거는... 누군가 상태를 봤을 때... 안 돼 보이거나...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어? 같이 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같이 어울리고 싶다... 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머릿속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같이 놀아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의무감이 되나라는... 조심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의무감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은 느낌... 제가 친한 친구도... 3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그냥 생각날 때 보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따스함이... 지금 어렸을 때도... 이게 누나가 두 분 계시는데... 크리스마스 때... 누나 두 분이 또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저희들끼리 용돈을 모아가지고... 양말을... 사가지고... 보온병에 보리차 끓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아... 네... 그분들을 이제... 누나 둘이랑... 보온병이랑 양말을 찾아가지고...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보리차 한 잔 드리고... 드리고... 그거를 이제 하루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또... 약간... 좀... 약간... 불편하고 창피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정서들이 조금 막... 저한테는 좀 되게 크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참 근데... 누나도 참... 두 분도... 참 따스하시네요... 네... 아니 그 저... 대한민국의 3대 수상 소감이 있는데... 우리 그 황정민 씨의 밥상 소감... 네...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성규 씨의 우주 소감... 좋은 배우라는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종세 씨의 동백꽃 소감이에요... 이거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평소에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종세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또 수상 소감으로 위로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많아요... 혹시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 말해 주신 대로 동백이를 만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좀 빨리 만나든 좀 느리게 만나든... 만나기까지 시간이 좀 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조금 같이 있고... 존재만으로도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예전에는 못될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보면은... 연달아서 망한 작품이 열 번 있지만... 그때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선물 같은 작품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것처럼... 제 주변에는 참... 성실하게 자기를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가끔... 멋있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발걸음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저는 믿거든요... 언젠간 너한테 보상이 있을 거야... 너가... 너 스스로 해고하지 말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로... 어떤 어휘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응원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연결 지점은 없지만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 느리지만... 천천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멀리서 마음... 들이는... 누군가가 있다고 전달하고 싶어요... 안녕...